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신 기쁘다 방탄 오셨네 하이브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이거는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고 이거는 다홀투자증권 김혜영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이브 최근에 어떤 흐름인지 좀 체크를 해보고 하이브를 가져온 이유가 엔터 쪽 기업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거든요. 하이브하고 SM 그리고 JYP 다 셋 다 돌아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계기가 됐던 게 11월 4일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한국대사관 몰래 돌연 비자 면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요. 미 대선 앞두고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 조치로서 발표가 됐다고 하고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밀착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중국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분석을 하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밑에 와보시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놓는데 중국 쪽에서 어떤 연구원님께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말 연초에 항중 여행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비즈니스도 활성화되고 여행도 장려되는 조치가 취해진 거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다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걸 좀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숨에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방탄오셨네 이거예요. 중심이 방탄소년단이고 여기 이제 제목은 얘기한 듯한 부진은 주가에 아무런 함의가 없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에 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다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날아올을 준비를 하고 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증권은 비슷한 날짜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제 6월이죠. 그러면 BTS 멤버가 전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완전체로 복귀할 예정이다. 요거를 굉장히 키포인트로 했고 하이브 매출이 3조원의 영업이익률 4천억으로 격상하는 데 직결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현대차증권에서 굉장히 잘 적어주셨는데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요 이때죠.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 그때까지 BTS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고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주가가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BTS가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또 주가가 돌아오고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BTS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2025년 하반기부터 2026, 3반기까지 1년간 BTS 매출로만 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년만 해도 8천억 그리고 또 2026년에 1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큰 효과를 줄 것 같고요. 사실 하이브의 지금 이만한 어떤 IP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수가 이만큼 되는 IP가 없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이나 12개월, 10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보니까 지금 한 연말쯤 돼서 BTS 컴백 일정이 좀 더 부각을 받는 내년 상반기에 내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븐틴 월드 투어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분기 모객 100만 명대는 하이브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BTS에서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 위에 선배들이 되게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또 세븐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세븐틴이 이렇게 잘하면 또 하이브한테 또 어떤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위버스, 고도화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요게 실질적으로 요 멤버십이 좀 더 연내 도입 준비 중인 거고 MAU가 10% 가입 과정 시 요게 연간으로 한 천억 정도의 멤버십 매출이 더해질 것 같다. 그래서 한 매출로 비준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요게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이브가 또 준비하는 게 엔터 외에도 게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2022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나 뛸 거다. 2025년, 2026년 사이에 그거를 시장에서 조금씩 받아들여주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쭉 내려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완전체로 되면 실제로 요즘에 앨범 숫자보다는 또 이렇게 앨범이 아직도 3분의 1 정도 3배 정도 아니면 2배 정도 많긴 하지만 이제는 투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타디움 투어로 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지금 IP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BTS가 이제 복귀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보시면 내려와 보시면 두 번째 포인트가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는 또 증액이 된다. 이게 어떤 좋은 포인트냐면 지금 연말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내년에 더 좋아질 기업 4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 더 좋아질 기업을 찾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 2025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위버스 수익화가 가속화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으로 한 천억 정도의 고마진 어떤 멤버십이 더해진다. 이게 비즈니스가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조금 내려가 보시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게임 라인업인데 이게 사실 성공을 해도 이게 파이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게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종합 엔터테인먼트 종합 어떤 IP 회사로 발돋움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또 IP 비즈니스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이브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게임에서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IP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가되 이제 회사에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워낙 이게 게임이라는 게 한 번 대작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진스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5% 내외라고 하지만 이제 뉴진스가 워낙 또 어떤 시장에서 그 임팩트가 있는 IP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어떤 활동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거 그리고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하이브 다른 IP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망들 때문에 하이브의 어떤 잡음이 조금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해요. 뉴진스가 일단은 여기서는 방어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종결이 아니다. 분쟁 이슈가 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하이브의 주가로 연결될 수 있다.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비중보다는 이 지금 하이브를 둘러싼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로 꼽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고 이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11월 6일 날 리포트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퀀티케이를 가서 하이브 실적 발표 내용을 이렇게 11월 5일에 한 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음반하고 공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연이 이제 엔터계에서 한국 엔터계에서는 공연이 좀 수익이 올라오는 상황이긴 한데 음반이 여전히 좀 압도적인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게 좀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터져주면 뭐냐면 미국에서는 성장을 하고 중국은 다시 이제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반 쪽이 좀 올라와줄 수 있다. 그런 쪽 그리고 공연 쪽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쪽도 많이 올라와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리스크로 또 뽑자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국내 아티스트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회사에서 소개하는 물론 순서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IP들이 BTS만큼 더 강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BTS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잖아요. 그것만큼 다른 IP들, 신인 IP들도 많이 발굴이 돼야 되고 이미 데뷔한 IP 같은 경우에 BTS만큼 어떤 폭발력 있는 성장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걸 좀 인지한 상태에서 하이브를 봤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하이브, 여기 이제 하나투자전권하고 다우투자전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내용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여기서 내용을 마칠까 하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을 생각이고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반영해서 계속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